통계청이 발표한 3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사과 가격은 작년보다 88.2%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른바 금사과란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이에 따라 사과 주산지인 경상북도에서는 안정적인 사과 생산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희동 기자입니다. 최근 심각한 사회적 화두로 꼽히는 사과 가격의 폭등. 봄철 좋은 피해와 여름철 잦은 강우 등으로 인해 지난해 사과 생산량이 대폭 줄면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전국 사과 생산량의 60%를 차지하는 경상북도의 대응 방안을 묻는 경북도의회 도정질문이 나왔습니다. 경상북도는 사과 재배 면적이 우리나라의 3분의 1 정도지만 생산량은 3배가 넘는 뉴질랜드의 예를 들며 사과 생산 구조를 다축형으로 대전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사과 농법을 좀 더 선진화해서 기후의 영향을 좀 덜 받는 방법으로 비가림이라든지 노지 스마트팜이라든지 다축재배라든지 또 문경 감옹과 청송 시나노 골드와 같이 시군별 특화 사과 품종을 육성해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농작물 재해대비책으로는 기상특보에 따른 농가 비상연락망 운영과 저온 피해 경감제 공급 등의 단기적 방안과 열풍 방상펜 등 재해 예방시설 보급을 대폭 확대하는 중장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사과 주산지가 강원도로 북상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이철우 노지사는 과거에 유명했던 대구 사과의 명성이 지금은 경북 북부지역으로 이동한 것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대체 장목 연구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 도지사는 이밖에도 사과의 소비자 가격 인상이 농가 수익과는 직결되지 않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며 중간 이윤을 줄이는 방법도 연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유동입니다.